동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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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규칙에 따를게요 뭐야 당신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코프리즈처럼 반복할 수 있지만 네가 여기 왕이냐 소첩에서 텔바니 가물 거기서 3개 있다 텔미스린 제가 거주하는 이곳 피로관리하는 코프루자리움이 있는 것이죠 아 뭐 대화가 이러냐 알았어 뭘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아 이거 말고요 아 여기 얘한테 받는 거 아니야 퀘스트를 안 뜨는데 일단은 넘기고 고마워요 아이씨 아 간다 그럼 들어갈 거예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가운데가 저기 같고 얘네 집이겠죠 이거는? 마법사 집이고 맵에는 안 떠요 보다시피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데 추가를 한 거죠 들어가겠습니다 뭐냐? 내가 받기로 이거를 좀비들이 정신병원 가서 좀비들이랑 싸우는 건 아는데 안 나오죠 지금? 여기서 나오는 것도 웃긴 한데 뭐 지하로 가서 지하에서 이어진 굉장한 대형 모드라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일로 가자 여기가 맞는 거 같고 아 나 뭐야 왜 왜 중갑인데 데뷔 집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견갑이야 이거? 이것도 견갑이야 뭐야 아이 벗자 벗으면은 퍽 받을 거야 저쪽이 맞는데 그럼 들어갑니다 할 말 없니? 쭉쭉 가 어떻게 장비가 중갑인데 투구마 견갑일 수가 있어? 지금 뒤에 빨간 거 막 떴거든요 일단 갑니다 코프레자리움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쟤는 어딜 간에 있는 거죠 이 문이 되게 예쁘다 어 어 뭐야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삼공기위에 오셨나 아니면 무모한 도덕이신가 아 한가로운 여행력치가 아니란 말이야 병 너무 들려면 저 비명소리 들어보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네요 어 어 어 댕 소리 크다 스크랩 소리가 안 큰데 아 여기 병이 있으니까 안 된다 아 아 아 이 대화가 좀 이상한데 대화가 안 끝나죠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부터 가자 네 왼손 잡으니까 왼쪽 먼저 아 거주지네 여기는 시컷 소환 바닐라 마법이죠 아 이렇게 만들었잖아 예쁜데 잘 만들었는데 여기는? 여기도 그냥 방이야? 뭐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니겠죠? 아아 야 이렇게 돼 있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우 얘가 대장이네요 이야 장모 멋지다 어? 어 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건가? 코프루스의 질병에 대해 알려줄래요? 화산재 폭풍을 타고 퍼져나갔어 다고스 오류에 잠재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블라이트 역병인 질병적인 변형체로 간주할 수 있지 신사하는 병이라고 부르나봐 분명 bubb avent 아니 기억상치의 폭력적인 양상, 피부조직의 성장과 회복 방해 등 피부조직의 성장? 일단 너무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되네 일단 가자 가자 아아 일단 붙어볼게 아 이게 정신병원이구나 이거는 아울라스트 아니야? 저 저 정체 아울라스트 아울라스트 모드라고 하자 됐스 귀찮아 어린 코프로스 감염자? 뭔 개소리지? 팔모 아니냐 그냥? 시끄럽냐 무섭게 야! 야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얼굴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뭐야 크 어우야 어우 얍! 어 뭔소리야 뭔소리 약간 야 저 가까운데 들려 어 일단 일단 맵을 보면은 그냥 가는거죠? 되게 깔끔하네 맵은 도둑의 해골 어 사람이 있네? 이라면 진짜 누가 이 된거야? 펫 얘네가 아닌가? 이 병은 나 너냐? 열ерж 어색 왜왜래왜래 뭐야? 왜이래? 왜이래? 신나 보인다 야그룸 바가른 인간이 아닌데 로봇인데? 그럼, 두에버가 살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있어. 여기 생활은 어떠신가? 보물창고 아아아아 디베이스님은 저에게 코르프스 감자를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저 음악가는 뭔데? 발렌티나는 불쌍한 아이가 있네만 발렌티나라는 거미가 있지 않았네? 아주 어린 임페리얼 여자네 그녀가 코프로스 집에 감염되자 사랑하다 아버지는 딸을 이곳에 버리고 도망쳤지 수용주에 갇힌 채 언제 두들면 떨고 있어 조언을 하러 온 거네 이놈의 소리 지르는 소리 좀 안들렸으면 좋겠는데 아 심층부로 갈 수 있겠네 좀더 둘러봐야겠죠? 양쪽 없네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럼? 여기 뭐 지키고 있는 거야? 지키고 있는 거 조금 공중부양은 뭐죠? 잠깐만 잠깐만요 공중부양은 뭐죠? 수상부양은 아는데 공중부양은 모르거든요? 공중부양은 모르거든요? 공중부양은 모르거든요? 잠깐만요 아니야 이거 일단은 내비 두고 특이한 게 있긴 한데 이거 자꾸 불이 꺼진다 맵이 추가맵이라 그런가? 내려가는 거라고 하네요 내려가죠? 마커는 안 뜹니다 심층부로 내려갑니다 야 야 아잇 대회이지 얘네 잡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? 어? 야 잠깐만잠깐잠깐잠깐잠깐 내 폭 때문에 알아서 죽는데? 내가 죽일 생각 전혀 없는데? 야 이거 뭐 되게 잘 만들었다 맵이 어 야 잠깐만잠깐잠깐 어 야 뭐야 이거는 또 야 pressed There 졸래 졸라맣아 강탈하는 아 강탈하는 가벽이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 없고요 아니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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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있어 도둑의 해골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지? 아 그만 쏴 뒤져 진짜 도둑은 뭐 여기까지 내려와 있냐? 감염 걸린 거 아니야? 아아 V 기술 30 일단은 꺼져봐 악 악 꺼져봐 어우씨 왜 이렇게 든든해 내 데미지가 반감돼서 어우 됐어 마흡으로 잡던가 주먹으로 잡던가 얘기했네 올라갑니다 어디야?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절로 갈 수도 있겠는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일단은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비켜 아 잠깐만 좀비 모드로 바꾸자 어 안 내려와? 아 여기 여기밖에 없네 길이 그럼 넓은 게 아니네 너가 개냐? 할래지나? 할래지나? 아 그래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토끼 인형도 있고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누더기는 왜 있는 거야? 화장실도 없네 여기? 힘들게 산다 먹을 것도 없어?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난 네 아버지가 아니야 이거 뭐 더빙이 안 된 건가요? 웅얼거리는 건가요? 진정하려면 애야 더빙이 안 돼 있는 거죠? 다시 데려가시려고 당시에 보낸 거죠? 아 제 인형 본 적 있나요? 야 어떻게 이런데서 있냐? 존나 위에서 저절들하고 있는데? 아니 그 뭐 뭔 소리야? 그럼 여기 아니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럼 해맑게 대답하냐 그럴게? 너가 날 따라오 따라오겠다는 거야? 아니면 인형을 못 아 따라오세요 같이 가요 그럼 네가 먼저 가겠다는 거야? 아니 가 아 잠깐만 불 까진 때마다 무서워 바게트팡도 있네? 이런 거 없잖아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일단 뭐 올라갈까? 아 대사가 뭐 무할로프야 올라갑니다 얘네 아빠한테 가야될 것 같은데 아 잠깐 잠깐 오지마 오지마 갈 거야 갈 거야 비켜 비켜 쟤는 왜 저기 안에 있는 거야 위험한데? 대사 선택지가 안 바뀌었거든요?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가자 난 일단 병은 걸렸고요 안에 길이 있나보다 내가 모르는 길이 있고 거기로 가는 게 많네 비켜봐 아 아 여기네 잊혀진 층 저기네 아이아이 여기가 아니야 잊혀진 층이라고 있어 잠깐만요 아 여기가 회의실이 있고 아 잠깐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기에 있다고? 여기에? 잠깐 이 밑에 있는 거야? 여기 있는 거야? 아 여기 있는 거야? 여기에? 아 지하에 있는 거네 그러면 아 자 꺼져가 이리 와 아 야 아 아 너만 근접이냐? 내려가는 거 맞나본데 그럼 이게 대회의실이 여기잖아요 이건 여자야 있는 데고 어 야 쭉 가는 게 맞아 그럼 내려가는 거다 가면 저 새끼들 어 능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내려갑니다 다크서울처럼 됐는데 내려가면 해외실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얘네 말로는 그러니까 감염 됐는데 이미 어디 있는 거야? TCL을 쓰고 확인을 해야 되나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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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어우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어허 여기 아닌가봐 여기 올라 올라갑니다 아 뭐 쏘지마 여긴 아니고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어딘가로 가는 건 맞는데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저기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단 말이죠 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아 비키봐 아 비키라고 여기여기여기 여기로 넘어가는 길이 있네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맞네? 뭔데 혼자서 여기서 짱밖에 있냐 어이 아 이것도 진짜 아주 봐주니까 한도 끝없이 도시! 좋아! 제거합니다. 병비병의 도끼로 제거를 해요. 빨리! 아... 감염체 고기. 고기를 또 추집해가면 더 어렵다. 아, 비켜봐. 이게 뭔데? 소두개골? 일단 이곳에 있거든요? 올라가는 길도 없거든요? 아... 너무 시끄러워, 모드가. 오, 보물찾고 여깄네. 잠깐만, 보물찾고 왜 여깄어? 일단 보물찾고 여깄네. 아, 너무 어두워. 어이씨. 아... 꺼져. 아, 둘 다 여깄네 필요해? 보물찾고 여깄네 어디서 구하는데? 대회의실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회의실로 일단 갑니다. 저 생각에는 회의실에서 가고 저기를 통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잊혀진 거기로. 여기가 좀 안락하긴 하다 야. 오늘 살고 있었네. 열쇠 좀 주라. 너 못 죽이잖아 내가. 그치? 주먹은 내졌어. 혼나고 싶어? 열쇠가 필요해, 열쇠가. 시끄러워, 미치겠네 이거. 이씨. 드루미가 사라졌다고? 사졌냐? 어떻게 왔냐? 이젠, stood a long time ago Lord Cagrenak the greatest work However, the sheer going to take effect where I'm pretty... I think Cagrenak might have succeeded. Maybe a displacement... What brings you to visitor? How can I help you, my young visitor? 알려줘. I hold my life to debate. He took me his... 내 몸에 다리를지 못한 것 같아? 소통의 불리. 내가 People give her some courage. 개소리만 하고 있고 내려가서 회의실로 가는 것까지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외에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네요 밖에 나가서 그냥 죽이고 가야 되나? 여기까진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만 해결되는 걸로 어디서 뭐 열쇠를 받아온다던가 여기 여자애 있지 않았나요? 잠깐만요 어떻게 되먹은 얘기야? 없어졌는데? 여기 서 있었는데? 잠깐만요 일단은 아아 그러지마 하.. 게임 이상하네 여자애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근데 혹시 감염된 다음 나가는 건가? 가면 됐죠 지금? 가면 된다면 나가보자 나 왔어 하.. 하.. 아.. 잠깐만.. 너무 시끄워 쟤네 이 정도면 되죠. 말 좀 하자 야.